창원시가 통합 10주년에 맞아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합니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시정발전과 화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거나 각종 재난에서 공적이 있는 시민 등을 시민이 직접 추천하는 시민추천포상제를 통해 접수를 받습니다.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된 시민은 7월 1일 제10회 창원시민의 날 행사에서 포상을 수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